안녕하세요 홍성에서 온 유주영이라고 합니다 유주영님 지금 일을 하시다가 오신 거예요? 퇴근하는데 쿵쿵 소리가 나서 아 그래요? 그러면 혹시 여기 기관에 직원분이세요? 아니요 왔다 갔다 하는 아 관리하시는 그러다가 쿵쿵 소리가 나가지고 네네 일단 쿵쿵 소리에 맞춰서 오게 됐습니다 자 과연 선곡 궁금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사내 해보겠습니다 사내 큰 소리로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진 것은 없어도 비굴하진 않았다 때론 사랑에 빠져 비틀댄 적 있지만 입술 한번 깨물고 사내답게 웃었다 올해 가자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설마설마 하면서 무대에 끼며 살아온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추억 묻은 친구야 물론 너도 믿었다 미련 같은 건 없다 미련 같은 건 없다 후회 역시도 없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 사내답게 갈 거다 네 잘 들었습니다 태권노래전화 홍성편 최종 우승자는 누구 내 버논 내 형의 은혁 설마설마 하면서 무대에 끼며 살아온 자 최종 우승자는 누구 98.182점으로 1등으로 나갑니다